네, 상암동입니다. 유 며칠 하늘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.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요. 오늘은 하늘빛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. 네, 출근길 남쪽 내륙에는 안개가 겨 있습니다. 가시거리 1km보다 짧으니까요.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. 전국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요.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. 오늘도 낮 더위가 이어집니다.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는데요. 서울은 26도,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한 정도입니다.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.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.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주 후반에는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. 금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에,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